박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위로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니까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위로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리라 나는 나를 전체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쁘게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는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넘어갔을 때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위로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리라 나를 전체 전부터 나를 전체 전부터 나를 전체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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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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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뜨거운 놀라우신 주님 나란 일이여 나는 살피사 나는 마음을 알지 보니 나는 영원한 뜻으로 있어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난 뜨거운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는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알지 보니 나는 영원한 뜻으로 있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넌 뜨거운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는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알지 보니 나는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는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는 영원한 길로 기도한 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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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